무더운 여름 여러분들의 이번 여름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?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날려줄 여러분들만의 놀이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전시는 행복연구소 해피랩입니다. 행복연구소 해피랩은 중랑아트센터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. 이번 전시는 모든 이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획된 전시인데요. 김계현, 박현웅, 이미주, 이정윤, 내 작가의 작품들을 통해 거창하고 멀리 있는 행복 대신 그동안 이곳은 나만의 행복을 찾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선사하고 있습니다.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전시회에서 여러분들만의 행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. 두 번째 전시는 바로 뮤즈 드가 투 가우디입니다. 뮤즈 드가 투 가우디는 서울숲 갤러리아 폴의 더 서울 라이티움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. 이번 전시회에서는 총 9명의 작가를 만날 수 있는데요. 조르주 쇠라부터 안토니 가우디, 피에트 몬드리안, 바실리 칸딘스키, 장 프랑스와 밀레, 빈센트 판 고우, 알폰스 무아, 앙리 마티스, 에드가 드가까지 다양한 작가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. 오늘 다시 시작될 당신의 삶 속에서 부디 당신만의 뮤즈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담은 전시 뮤즈 드가 투 가우디였습니다. 이외에도 전시, 좋은 꿈 꾸세요, 오즈의 미술관 등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나랑 전시회 갈래는 여기까지고요. 제가 해드린 설명이 여러분들이 전시회를 다니는데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. 지금까지 김정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